단골손님이란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반가운 존재죠. 하지만 유난히 눈치가 없는 단골손님의 한 업주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 A씨가 운영하는 토스트 가게에는 50대 후반의 여성 단골손님이 있다고 합니다. 늘 홀로 가게를 방문해 두세 시간씩 앉아 있으며 가독 A씨와 담소도 나누고 또 그게 재미있었는지 매일같이 출석체크하듯 가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단골손님은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과도 곧잘 이야기를 하더니 점점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방문해 A씨가 만든 토스트가 맛있다며 감탄하고 있으면 옆에서 듣고 있던 단골손님은 맛은 모르겠고 사장님이 좋아서 오는 거죠 라고 말한다는 건데요. 토스트의 맛에 대해 지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탓에 A씨는 불쾌해졌고 단골손님에게 해당 발언은 조심해달라 라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못 알아챈 눈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단골손님은 다른 가게에서 커피를 사들고 와서 A씨의 가게에서 주문도 없이 3시간씩 놀다 가기도 하고 A씨가 오픈을 일찍 하나 늦게 하나 문 여는 시간마다 맞춰서 꼭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A씨는 매일 장보러 갈 때마다 들리는 방앗간인 거냐며 제발 다른 손님과 말을 섞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사 오래 했지만 이런 손님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실은티 팍팍 내셔야 해요. 사장님 입장에선 정말 속상하고 짜증나는 손님일 듯 단골손님이면 음료를 팔아줘야지 자리만 축내고 있네. 다른 손님들에게 맛에 대한 평가는 왜 하는 거냐. 저는 아무리 단골이라도 길게 말하지 않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